I just wanna lock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다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 parts 정상적인 메뉴 정상적인 메뉴 ㄱㄱㄱㄱㄱㄱ ㄱㄱㄱㄱㄱ 들켰다 땅 들켰어 아우, 이럴줄 알았어요! 아, 너무 틀렸다, 이번에. 안전 가열드 하고 원탄은 되게 알려주세요. 두산, 두산, 세지도. 이럴줄 알았어요. 이럴줄 알았죠. 오케이, 렛츠고! 근데 우리 렛츠고 요즘 되게 많이 한다. I can see. I love you. 근데 진짜 이럴 수 있어. 데이 오프 가는 건가요? 제 배경 화면 보실래요? 보여요? 너무 귀엽죠? 으응? 보여요? 귀엽죠? 아, 오늘 뭔가 준비하고 올걸. 아, 그니까. 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과연 루스라피만 어디로 가는 곳일까? 그 노란색, 노란색 클렌징 오일이요. 그리고 그 서랍, 열려있는 그 서랍에요. 그 하늘색 폼클렌징이요. 아, 똑같네, 똑같네. 똑같네. 저번이랑 똑같네. 어디로 가요? 아무런 말, 저번에도 완전. 말해주세요? 네, 이제. 일단 몇 분 걸려요? 그러게요. 좀 잠깐? 홀드가 큰다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니까. 갈수록 만약에 스케일이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요건도 준비해야 될 수 있어요. 캐리어 가지고 갈게요. 캐리어 가지고 갈게요. 막방의 캐리어. 막방의 캐리어로. 막방의 캐리어로. 막방의 캐리어로. 혹시 모르니까 썸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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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년 수영복? 아,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수영복.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지도를 갈까. 이제 좀 휴대폰. 그, 그거 안 나와있어? 시간. 안 켜져있어. 안 켜져있어. 그러면 길을 아는 곳이네요. 길을 아는 곳이네요. 내 미래를 안 켰다는 곳은. 오케이. 길을 아는 곳이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왜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지? 생각했었어. 근데 그때는 펜스에 끝나고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가니까 좀 시간이 일찍 가네. 아, 맞네. 좀 빨리 가나? 아, 휴게소 가서 조금. 아, 휴게소 가서. 아, 휴게소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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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이스미초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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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스미초에이든 마셔야 되는데. 아이스미초에이든. 아이스미초에이든. 우리 배달 돌려놔. 우리 반 승방 하이전을 시켰었나? 아니, 잠시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했었던 거 뭐 없었나? 데이홉2 때는 스키장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긴 했어. 어, 찜질방. 아, 배로 보고 싶다. 찜질방은 진짜 막 다지고 막. 이렇게 벌고 시뻘게 지고 가야 돼. 그래야 좋은 것 같아. 자,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어? 집 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어? 왼쪽 가요? 왼쪽 가요. 숙소다, 숙소. 야, 이거 완전 숙소, 완숙. 아! 아! 아아! 아아. 미안해. 나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버렸어. 진짜 이거 내 취. 아아아아! 반숙. 오, 반숙. 아, 반숙. 완숙, 오, 반숙. 아, 반숙. 완전 숙소.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진짜 여기 진짜 숙소야, 진숙.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진숙아. 진숙아. 진숙아 보고 있어요? 진숙아 보고 있어요? 진숙아 보고 있어요? 진숙아 보고 있어요? 진숙이 잘 지내니? 진숙아. 어, 진짜 숙소가? 어, 큰일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큰일인가 봐. 어? 진실? 그냥 퇴근길 찍는 거야. 아, 그래요? 퇴근길 찍는 거야? 응. And the camera scene. 우주 사이. 얘들아, is your camera. 진정한 게 나을 때 대차. 아, 뭐예요? 어,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가 있네? 어? 뭐야? 어? 어, 언제? 언제? 어, 엄청 통해. 엄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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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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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번째 이야기, 와우! 떼어내요? 고! 나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일단 기분이 있는거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짐을 빨리 싸셔야 돼요.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 진짜 뭐지? 왜 침대에 있는지. 손에 예약이 나고 귀엽죠? 일을 시간이 없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잘 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 썼고요 안경 아 렌즈 마스크?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항상 저희를 당황하게 만드네요 짐을 싼다고? 어떤 짐을 써야 돼? 어떤 짐을 써야 될까요? 어떤 짐을 써야 되지? 까눌레 못 챙겨야 돼 가방을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야겠다 눌러가는 거겠죠?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언니? 왜 갑자기 그걸 챙기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귀여운데? 일단 저의 헤드셋 안경 집이 어딨지? 끝! 다 썼어요 어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 그렇죠 칠칼로 챙겨요 어딜 가는 거야 말해 아니 누나의 뒷던스만 찍으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제주도 가요 제주도 진짜 제주도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잠시만요 제주도 갈 거 같다고? 에이 아니지 부산 강원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위쪽 가평 위쪽 김뽀뽕왕 사가 있는 거 같은데 제주도인데 이게 제주도가? 근데 제주도네 빼박이야 이건 제주잖아요 이건 100%야 뭐야 뭐야 어? 잠시만 뭐야 뭐야 바람에 닿으면 좋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제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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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주도가 와 와 와 다시 뒤로 가니까 무서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천생에 닭 기다려 닭 기다려 닭 기다려 와 진짜 간다고? 잠시만 도망해요 와 대박 공항에 왔어요 여러분 와 저희도 처음 가래 처음 가요 금여행 어떠신가요? 금여행 정말 금여행 내 말에 슬리퍼인데 지금 말도 안 돼 진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다 해먹고 싶다 해먹고 싶다 제주도가 고등어 회인데 고등어 회 고등어 회 고등어 회 진짜 맛있어 배고파요 돛 기다려 돛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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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 하는 게 많네 근데 원래 알았어? 제주도에서 뭐가 유명한지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햇돼지랑 귤 귤 귤은 아는데 누구도 있지 않아요? 코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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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까 있었어 그러자마자 모두어서 잘 안 보여 제주도에 그게 근데 꾸랑이도 제주도 처음 가보지 않아요? 언니 두 번째래 아니 근데 스케줄로 왔는데 스케줄로 온 건 아니지 응 아예 그냥 스케줄 하고 그냥 갔어 거기가 제주도인지는 몰랐어 근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산낙지 먹었던 거 아 진짜? 산낙지 그래서 언니 그 뒤로 산낙지 좋아했잖아 그렇죠 제주도 오면 보통 뭐 하지? 먹는 거 말고 귤 닭 응 그거 귤 근데 지금 있어? 귤 있죠 귤 배닐하우스에 있는 거 아니야? 다 왔다 와 와 예뻐 오 뭐야 대박인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누구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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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벌 쓰고 있는 거야 뭐야? 귤 귤 귤인데? 아 귤은아 아 귤이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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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대박 대박 수영장도 있어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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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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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기 있어 고기 고기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선물 있어 세이 업 우와 슬리퍼 있네 귀여워 귀여워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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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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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즈 우와 좋은데? 우와 대박 대박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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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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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은 윗층인가 봐 윗층인가 봐 여기? 뭐야 이거? 대박 우와 우리 뭐 활동 그치? 하긴 돼 대박 언제 이렇게 시간이 우와 잠시만 뭔가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왜? 잠시만요 아 저심 저심 머리 이거 뭐야? 우리 앨범이 있네 이거 뭐야?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 셔츠야 여기 있어 자? 우와 귀여워 대박 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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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잠옷 귀여워 잠옷 귀여워 잠옷 갈아입으면 안 돼? 잠옷 갈아입으면 안 돼? 이게 뭘까? 뭐지? 뭘까? 귀여워 뭐야? 와! 오! 소 큐트! 헤어밴드도 있네? 오늘을 위한 새 패키지 같은 건가? 아, 샴푸나 그런 게 다 있네. 이것도 있어요. 레이오프. 아, 나 그거 입어야겠다. 와, 대박. 레이오프에 푸디도 있어요, 여기. 푸디? 응. 대박. 너무 예쁜데? 진짜 대박이다. 나 배고파, 우리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보자. 탐트! 탐트? 탐트 맛있는데. 제로 제로. 어, 나 키위. 레몬. 레몬. 엄청! 음, 맛있어. 해보자, 해보자. 맛있다. 미쳤어. 진짜 빨리 먹고 싶어. 우와. 좋은 고기 같은데, 엄청? 살빗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어우, 때렸어. 관자. 관자. 맛있겠다. 관자. 전복? 우와. 나 전복 다시 안 먹었어. 진짜? 우와, 소세지. 소세지. 앞에. 그냥. 앞에, 앞에, 앞에. 오, 천기. 뱁. 키위기. 고기. 마, 김치. 관자 놀이. 관자, 앵. 관자 놀이. 아, 오늘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쬐죠? 여러분 제가 전복을 고기는 구워봤는데 전복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굽는지를 모르겠지만 잘 해볼게요! 그냥 굽으면 안 돼. 그냥 굽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오, 대박! 우와, 대박! 냄새, 버터 냄새. 오, 냄새. 이야, 냄새 대박. 와, 냄새, 버터 냄새 대박. 와, 냄새, 버터 냄새 대박. 완전 랜덤인데? 완전 랜덤. 와, 야, 잠시만! 야, 얘들아! 왜? 이게 뭐야? 찜질망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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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찜질망! 뭐? 왜? 진짜? 와, 잠시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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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찜질망이야, 여기. 찜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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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야, 찜질망. 찜질망. 야, 야, 내일. 야, 야. 와. 야, 우리. 우리 해야 돼. 이거 내일 하자. 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이거 할 사람. 나, 나, 나. 나, 나. 딱 라면 먹고 저걸로 붓기 빼는 거지. 좋아. 자, 어때요? 이 티셔츠. 아, 귀여워. 아, 귀엽네. 이거 완전 편해, 지금. 귀여워. 그, 접시 있나? 접시 필요해? 접시? 여기 가져왔어요, 제가. 아, 잘했어요. 너무 두려워.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제로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 키위도 먹어봐야지. 음, 맛있다. 키위 맛있다.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이렇게 됐어, 됐어. 응, 이거 그냥 다 잘라먹어. 잘라먹으면 될 것 같아. 이제 먹어. 관자는 됐어요. 됐어요? 응, 전복이랑. 맛있겠다. 고기 맛있겠다. 자, 자, 드셔보세요. 우와, 대박.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어때? 안 먹어봤어? 먹어볼까? 먹어봐. 냄새가 괜찮다. 완전 멋떠. 전복? 응. 말이 돼? 이거 먹어봐. 언니, 진짜 전복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잘만으로도 이런 맛이 난다. 대박이지 않아? 응, 김치 너무 맛있어요. 아, 김치. 와, 광자도 맛있어, 광자 먹어봐. 진짜 처음 먹어봐. 이거 먹어봐요? 응.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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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재밌지, 대박. 밥, 밥. 진짜 배고파갔네. 네, 진짜. 음. 너무 맛있어. 오케이. 나자. 우선이 감사드립니다. 어? 어,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마사지 왔습니다! 어서오. 어! 뭐개도 있어, 뭐개도 있어. 어, 대박, 대박.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엔 약간 고기맛 맛있어 고소 맛있다 오늘 좋아하는 조합 쌈무? 이제 시작 김치가 어때? 왜? 그거 너무 따라줘? 네 김치 밀전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 음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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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이렇게 맞습니까? 네 고치 imize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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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쿠라 라면 사쿠라면? 사쿠라면 나 보지 않은데? 사쿠라면 언니 국무빵 다음에 사쿠라멩을 하는 좋은데? 그거 엄청 핫해졌잖아요 그니까 음 라면냄새 와 와 와 잠시만 싱거울 수도 있는데 라면을 싱거울 수 있나? 맛있어 언니 나 진짜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진짜 무슨 물을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라면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라면 끓이는 감을 잃은 거야 내가 진짜 라면 잘 끓이거든 진짜 이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끓여본 적이 처음이야 언니는 좀 측면 먹었을 거 같아 측면이야? 응 일본 갔을 때? 다섯 명 있어야 돼 우리는 뭔지 알지? 우리 한 명 하셔도 약간 힘이 안 나 쪼금이 꼬마게 하는 게 좋아 맛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요 역시 하쿠라면 라면 진짜 오랜만이야 나 진짜 먹겠어 라면 너무 맛있어 응 딱 아니야? 너무 맛있어 한 번에 후치 잘 타고 먹고 나랑 쭈지라기 할 사람 있어? 응 거기서 잠 들 것 같아 그래서 죽는 것 아니야 웃어. 안 돼, 안 돼. 누가 깨웠어야 돼. 누가 오겠지? 진짜 상상력이 대박이다. 아 왜? 너너너데너덩사사. 아이스구나. ISFP. ISTP. ENFJ. 아예 안 좋아서. ENFP랑 안 좋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INF. 알잖아. ENFP. 근데 다시 해, 진짜 솔직히. 어떻게 FP야 얘 거? 다시 해. 내가 다시 해야 될 거야. 다시 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해, 빨리 해. 우리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빨리 해.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니야, 오래 안 보여. 7분도 안 보여. 5분 할 수 있어. 자, N과 S의 차이를 귤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지금 나온다라고? 가자, 가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무 플러시. 헬로블리, 얼음 좋아했어. 조금 시끄럽지만. 대단해, 뭐라도? S, 당신은 자주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자, 이거 알아. 언제나 그렇든 먹던 밥을 시켰다. 그리고 다 먹으러 갈 때쯤 저번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던 후식이 나왔다. 후식으로 귤이 나왔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생각을 왜 해? 그러니까. S는 그냥 그냥 나왔나 보다. 그래? 무슨 생각을 해? 오늘 이렇게 여기 오는 게 백일이었다. 근데 나도. 귤이 나왔네. 귤이 나왔네? 언니야, 언니래. 지현은? 지현은 어쩔 것 같아? 귤? 응. 그러니까 왜 귤이 나오지? 백일. 근데. 맞아. N인가봐? N이네. 맞아? N인가봐. 우리 셋은 난 언니, 언니 어떤 생각을 했다고? 백일인가? 백일인가? 약간 찌끈한 나인가봐? 나는 지금 백일이야. 뭔가 열선 정도 왔으니까.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귤철인가? 아니면 서비스인가? 그냥 먹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귤. 귤이네? 아싸? 아싸? 먹어야지? 맛있겠다. 이게 웃긴 아니야? 맞아. 진짜 이게 N. 왜 갑자기 귤이지? 날이 추워지고 귤이 제철이라 그런가? 아니 어떻게 이 생각표로가 벌로 가는 거야? 아니 근데. 누가 보내줬나? 사장님 제철이다. 맞아. 아니 내가 오늘 사장님 제철이다. 사장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왜? 그리고 S는 이거야. 딱 하나. 아싸 귤이다. 근데. 그게 절대 아니야. 진짜? 아니. 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귤이 왔는데. 어? 왜 귤이 나왔지? 사장님이 재밌는 사장님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사장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 갑자기 귤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주면 너무 문제죠. 너무. 너무. 저 기쁨, 감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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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너무 확실하게 나왔다. 이런 것도 없어? 아싸 귤이다. 아싸 귤이다. 아싸 귤이다. 그래서 뭔데? 뭐야? INFP. INFP? 여기까지. 야. 왜왜왜왜. 그렇게 심각한 거야? 아니 거의. 어떡해? 어떡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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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심각해? 왜 왜 그래? 완전 심각했지. 아니 무슨 드라마 예고편인 줄 알았어. INFP?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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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딱 짤려야 될 거 같아. 왜? ESI로만 바뀌었네. ENFP였는데. 아, ENFP에서 I로 바뀐 거야. 야. 설마, 설마. 우리의 어떤 나이인 거야? 너희랑 같이 있어서 I가 된 거 같아. 공감이 하던데. 왜? 앱 중에 가장 감성적이고. 진짜? 감성적이라고? 근데. 그때. 눈물이 또 울었잖아. 아, 맞아. 근데.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앞에서 울고 혼자 울어? 온 적 있어? 아, 솔직히 말해? 근데 있죠. 다 있죠. 방에서. 난 없는데? 별로 없어. 미안. 나 진짜 많다. 언니, 언니. 진짜 많을 거 같아. 만나보면서. 만나보면서 하고 한 시간을 보면서. 잠시만. 주아야 너 혼자서 방에서 울어? 방에서. 야, 얘 혼자서 방에서 운대. 왜 울었어? 언제 왜 울었어? 언제 왜 울었어? 뭐 때문에? 언제였지? 근데 그냥 영화보다가 그럴 때도 있고 그냥 좀 힘든 그런 생각, 생각 많고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옆에 있잖아. 언니도 방에서 혼자 울는 거 아니야? 응, 혼자 많이 울어. 화장실에서 울는 적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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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할 거 없어. 말해봐.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니, 처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진짜 힘들었을 때. 화장실 가서 엄마랑 카톡 하면서 울었어. 헐. 나 안 뛰어 연습 때. 근데 연습실에서 어르신나. 진짜로 어떻게 했는데, 영상도 있어. 아니, 연습해야 되니까 찍잖아.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안 뛰어, 안 뛰어. 눈물이 난 거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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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어져 있어? 여기 다 없어. 아이패드였어. 난 그걸 보고 너무 웃겨. 그게 짠해.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데 계속 I can't wait a ride.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너무 슬퍼. 그냥 안 찢었어. 추억인 것 같아서. 아, 배불러. 그러면서 다시 젓가락 찝는 건 뭐야? 아, 배불러. 캠프 파이어는 뭐야? 캠프 파이어는 뭐야? 캠프 파이어는 뭐야? 오, 가보자. 나 제도에 얻는 느낌은 아직 안 나. 이제 내일 신고 가서. 야, 일단 가자. 마시멀리오 그거 먹고 싶어. 뭐야?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좋아. 이제 제주도 같아. 와, 밖에 짱 좋아. 바른 세상이야, 여기는. 제주도. 와, 진짜 좋다. 제로인데 맛있다. 제로인데 맛있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같은 추워야 되는데. 요청할까? 이게 제로라고? 이게 제로라고? 이게 제로라고?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이게 제로라고?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better parts